안녕하세요. 소아청소인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 최근 왕모를 꿈꾸는 부모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왕모가 아니더라도 두 둘이 지나서도 모유를 먹이겠다는 부모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면서 모유를 먹이기 너무 힘들어하는 부모들이 상당히 많고요. 결국 올해 모유를 먹이지 못하거나 올해 모유를 먹이면서 부모와 아기의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오늘은 모유 제대로 오래 먹이기 위해서 반드시 미리 알아두어야 할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유를 오래 먹이시려면 이건 반드시 미리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모유를 제대로 먹이기 위해서는 신생아 때 모유 먹이는 법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모유 먹이는 방법이 점차적으로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맞추어서 모유를 먹여야 한다는 겁니다. 식기의 아기에서 신생아 때는 아기가 한 번에 한쪽 족을 15분 이상 먹고요. 4시간 이상 자면 깨워서 먹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1개월만 되어도 15분씩 먹지 않는 아기들이 많고요. 갈수록 안 먹고 자는 시간도 길어집니다. 그런데 아기가 2개월, 3개월, 심지어 6개월이 되어도 한 번에 10분만 먹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고민하는 부모들도 있고요. 4시간이 지나면 먹어야 한다는 생각하는 부모도 있어서 아기가 다른 문제가 없이 밤에 잘 자는데 먹은 지 4시간이 지났다고 절당이 생길까봐 일부러 깨워서 먹이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식을 하면 모유 수요가 줄어가야 하고요. 돌이 되면 낮에만 하루 두세 번 정도 먹고 이유식을 제대로 먹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수시로 먹이고 밤에도 계속 먹이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럼 모유 먹이는 것이 고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유를 오래 먹이시려면 그리고 제대로 먹이려면 신생아 때 모유 먹이는 방법뿐 아니라 나이 들면서 모유 먹이는 방법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때에 맞춰서 미리 미리 공부해야 한다는 점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모유를 제대로 먹이기 위해서는 모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육아란 것은 모유만 있는 것이 아니죠. 큐브여서 면을 맞추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항목을 동시에 맞춰서 아이를 키우는 겁니다.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그 중요한 모유만 신경 쓰고 매달리다 보면 다른 것이 다 엉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수면입니다. 모유 먹이기 위해서 아이 키우는 것 아닐 겁니다. 아이 잘 키우기 위해서 모유를 먹이는 게 맞죠. 그럼 모유를 먹이더라도 수면 교육은 분유 먹이는 아이와 마찬가지로 제대로 해줘야 합니다. 생후 6주부터 2개월 사이에 수면 교육 시작하고요. 밤중 수위를 줄여가면서 밤에 길게 안 먹고도 자게 하고 늦어도 이유식 시작하기 전에는 밤새 안 먹고 잘 수 있어야 이유식을 잘 먹게 되고 밤잠도 잘 자게 됩니다. 그런데 모유를 오래 먹이는 부모일수록 이게 잘 되지 않아서 수면도 엉망이 되고 밤에 점점 더 많이 먹게 되면서 이식도 잘 먹지 않는 복합적인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 부모가 먼저 지쳐서 모유를 끊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헌하고요. 모유를 오래 먹이시려면 부모가 모유 먹이는 것이 편해야 모유를 오래 먹이기 쉽습니다. 부모와 아이가 밤새 푹 잘 수 있어야 엄마도 편하고 아기도 편한 것이 당연할 겁니다. 쉬운 길로 가세요. 그럼 모유도 제대로 오래 먹이기 쉬워진답니다. 세 번째는 모유를 제대로 먹이시려는 훈육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훈육 사실 별거 아닙니다. 부모가 권위가 있고요. 가족 간의 위기절세가 철저하고 가정에 일상의 규칙이 있고 아기 한계를 명확하게 정해주고 무조건 밀어붙이면 됩니다. 여기에 적당한 배려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대고 안 대고를 어릴 때부터 명확하게 하고 아기에게 당연히 받아들이게 해야 합니다. 이게 이 세상 대부분의 부모들이 아이를 훈육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신생아 때부터 일상생활로 하시면 됩니다. 모유 오래 먹이는 부모들 중에는 모유 먹이는 문제로 아기하고 밀당을 하는 부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밤에 먹이는 문제만 해도 부모는 밤에 먹는 거 거느려 하고 몇 번이고 시도하다가 아기가 울고 불고 떼서는 바람에 아기에게 끌려간 적이 정말 많게 되고요. 수시로 먹이려는 아기에게 밀리고 모유 많이 먹어서 이유식 잘 먹지 않는 아기에게 이유식을 사정사정해서 먹이다 아기에게 끌려가고 그런 것들이 많죠. 그럼 훈육이고 뭐고 다 물건 날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기를 키우다 보면 두 돌 지나서 모유 먹는 아기들 중에는 떼쟁이 아기들이 많아지고요. 오래 먹일수록 이게 점점 더 심해지는 경우를 흔히 봅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모유를 오래 먹여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고요. 모유를 제대로 먹이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인 겁니다. 모유는 두 돌까지는 먹이는 것이 기본이고요. 모유를 제대로 먹인다면 두 돌이 지나서도 6살, 7살까지 모유를 먹이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아기의 육체와 정신 건강상 좋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먹이지 않고 수시로 먹이고 밤에도 먹이고 떼서는 아이에게 끌려가면서 모유를 먹이게 되면요. 아이를 잘 키우려고 모유를 먹이는 것인데 아이는 엉망이 되고 엄마도 인생을 갈아 넣어야 하는 황당한 육아의 늪에 빠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모유를 오래 먹이고 싶은 부모들이 반드시 미리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이니까 미리 꼭 알아두시고 모유를 먹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